그룹 빅뱅 멤버 태양과 배우 민유린 부부가 등남 소식을 전했습니다. 6일 빅뱅 소속사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는 태양의 아내 민유린이 최근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두 사람의 이세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유린의 소속사 플럼 ANC 측은 민유린이 조용히 출산을 원하는 입장이라 출산일과 다른 사항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태양은 2006년 빅뱅 멤버로 데뷔했으며 솔로 음반 나만 바라봐 눈코입 등을 히트시켰습니다. 민유린 또한 2006년 의류 모델로 데뷔해 영화선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물 등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 빅뱅 멤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아빠가 된 태양과 배우 민유린은 결혼 3년 만에 부모가 됐으며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2월 3일 열애 인정 3년 만에 결혼했습니다.